어 삼촌 우리 삼촌 아 또 새해라고 오셨군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고 상훈아 세배 던져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삼촌한테 세배를 안 했네 아 저런 됐고 우리 상훈이 매년 하는 거 그거 한번 보자 아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세배 던 안 준다 성천 흉내채여 후니가 있잖아여 보지마 보지마 아이고 잘한다 자 용돈 야 총돈이다 재밌게 놀아 이따 과자 사먹자 너는 명절인데도 늦게 오고 핑키 너 아주 혼나봐야 돼 어머니 저기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핑키요? 아 우리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저기 너 삼촌한테 세뱃돈 받았다며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우리 핑키 다 크면 줄게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커야 돼요 내일모레 마흔이에요 하나 둘 뭐 알았어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끼파롬들이 쳐들어놨답니다 지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너 지금 어딜 나간다는 거야 금방 다녀올게요 안 돼 왜 안 돼요 코 자야 될 시간이잖아 너 대표대로 안하면 엄마가 게임기 뺏는다 그랬지 게임기 둘이 가 둘이 가 형님 지금 설마 게임기 때문에 이러신 아니 아닌데 잠깐만 엄마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먼저 가있어 아 엄마 우리끼리 가자 어 가고 있어 형님 상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형님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형님 문 닫아 왜 문 닫아 엄마 나 코해요 게임기 뺏지 마세요 아 형님 네 그냥 노코네 가게 아 놀아 예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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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